오늘은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그랜트 카돈이라는 분이고요. 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이자 마케팅 인플루언서이면서 기업가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성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한 가지 과연 뭘까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10배의 법칙입니다. 이 10배 법칙은요,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을 위한 성배라고 이 책의 저자는 설명합니다. 성공은 궁극적으로 10배의 법칙 하나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성공한 분야에서 한 가지 원칙을 적용하는데 바로 그것이 10배의 법칙이라는 거죠.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은 생각을 10배 더 원대하게 하고요, 행동을 10배 더 많이 하는 겁니다. 평생 성공을 연구한 결과, 이 10배의 법칙이야말로 성공의 유일한 요소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배의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게 될 거고요, 필요한 노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올바른 생각으로 일에 접근하는 방법, 필요한 행동량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10배의 법칙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성공이 보장되는 이유를 이해하고 많은 사람이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될 거라고 이 책의 저자 그랜트 카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배의 법칙은 교육이나 재주, 재능, 행운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특별한 자질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하면요. 하지만 대부분이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10배의 법칙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10배의 법칙은 재능, 학력, 재정상황, 조직력, 운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보장해 줍니다. 당신이 여태껏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원하는 것을 얻도록 보장해 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책의 저자는 이것을 연구했다고 해요. 성공하려면은 목표, 설정, 훈련, 끈기, 집중, 시간관리, 좋은 사람의 도움, 인맥 쌓기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공과 밀접한 인간이 있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가 실제로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이런 수많은 인터뷰를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한 가지를 알게 되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10배 더 돌아다녔고요. 세일즈를 할 때도, 세일즈 사업을 할 때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활동하고 실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사실 이 책의 저자보다 몇 배 더 성공한 사람이 많죠. 우리가 흔히 아는 빌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왜 자신보다 더 많이 성공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10배의 법칙의 두 번째 요소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10배의 사고력을 발휘하는 면에서 바로 실패했다는 건데요. 올바른 마인드셋으로 삶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10배는 더 크게 설정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본인은 너무 작은 목표를 세웠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꿀 수 있는 최대한의 꿈, 10배 이상의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것들을 잃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탁월한 수준의 성공이라는 개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탁월함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 대부분이 달성 가능하거나 달성하는 수준을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성공을 바라든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더욱 웅대하게 생각하고 속도를 높이고 힘을 더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지만 저축은 못하는 상태여서 한 달 천 달러의 추가 수입을 원한다고 해볼게요. 또 여러분들이 은행에 2만 달러의 예금이 있는데 100만 달러까지 모으기로 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목표를 원하는 사람이 아직 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해낼 준비만 되면 이 목표들은 모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목표들은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더 나은 곳을 데려다주거나 아직 성취하지 못한 지점에 도달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런 성공의 공통점은 바로 갈망에 있는데요. 체중감량이든 책쓰기든 억만장자든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갈망은 여러분들을 행동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망이 다 있을 거고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성공에서 중요합니다. 그것을 굉장히 소중히 해야 돼요. 다이어트 실패, 경제적 어려움, 아마 많은 부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실패를 할 텐데 이 실패들의 공통된 원인, 그것은 바로 행동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라는 거죠. 행동력이 충분하지 않으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갈망. 갈망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의 크기를 절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의 크기를 제한하면 성공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공의 필요와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처참하게 실패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크기는 제한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키우는 겁니다. 최대한 키우고 거기에 대한 갈망을 더 키워서 내가 실제로 행동하게 되고 실제로 10배 이상의 행동과 노력들, 실천을 해나가면 그 목표들이 결국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10배의 법칙의 핵심은 원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목표 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 10배의 법칙은 지배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에서는 절대 10배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기꺼이 하셔야 되고요. 비합리적인 행동조차 하셔야 됩니다. 이 지배정신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배우는 본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인드셋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정확하게 올바른 목표를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한 가지 바로 10배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 10배의 법칙에 해당하는 목표 그리고 실천을 하는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10배의 더 큰 여러분들 세운 목표보다 이게 정말 되겠어? 이렇게 생각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거기에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고 이 책의 저자 그랜드 카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고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